우리 이제 치킨 시작할까요?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치킨 네, 치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먼저 만들 거예요 아, 소스 먼저 칼, 칼 그래서 이 야채들 볶을 거예요 양파도 볶고 마늘 같이 볶으면 아히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슴송 식당에서 먹으면 네 아히 소스 비슷하게 알고 아, 그렇게? 네, 네 도메이더 네 양파도 넣으셨어요 양파 자 지금 들어간 게 뭐죠? 양송이 양송이 버섯 얍 오케이 아, 마늘? 어? 마늘 한 스푼 정도 아이고 좀 타임 넣을까요? 타임 좀 들어가면, 양파 들어갖고 오케이 아고, 원래 브루비안 요리를 큐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큐민 큐민 오케이 오케이 아, 필 필 포추 피코 와우, 매워 와우, 매워 오 마이 가시 와, 이거 진짜 매워네 오 많이 매운데요 오 오 호추 피코 와우, 매워 오 마이 가시 와 이거 진짜 매웠네 오 많이 매운데요? 오 마이 갓 오이소 어떡해 오 마이 갓 와 이렇게 매운지 몰랐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?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살려놔야 되지? 후 후 둘 둘 오오 느낌 오오 알 라이트 와우 레몬 좀 넣고 레몬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 조기 육수 조기 육수? 네 홍합 살까요? 홍합탕 만들고 싶어요? 홍합탕? 네 나는 따르고 싶어 이 정도? 이 정도? 이거 줄이고 그래서 땅콩하고 코코넛 우유 넣으면 안 맵습니까? 응 달콤하니까 알까요?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이거 가르세요 가르세요 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소스 엄청 맛있겠다 땅콩은 지금 이 정도?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? 여보 야 졸여줘 나 이렇게 그냥 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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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테스트 해볼까요? 어때요? 맛있다 맛있다 좀 쪼려면 더 깊은 맛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아 이거 닦아야 돼 네 이거 닦아요? 이거 닦아요? 이거 닦아요? 어 닦아주세요 네 안에 있는 거 아 가리비도 좀 닦아주세요 나는 지금 치킨 잡을게 네?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소스 소스 치킨 팔 치킨 윙 카소 굿 굿 굿 굿 형 이거 아 뽑 다 꺼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? 어 뽑 필요해 이거 두 개 다 이거는 다 이거 했지?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뭐 하고 있었어요? 아니 이거 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 됐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죠? 네네 형 이거 보죠 이거 먼저 블렌딩하죠 이거는 치츄론 이거는 우리가 닭튀기 때 이거 쓸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넣었나? 아니 정신 차려 이거 금방 금방 하고 아니 너무 많이 넣었는데 제가 도돌한 거예요 아 나만 고생 많이 하는 거 같아 아 물도지 형 제가 설거지했는지 설거지 생존 안 하는데 치츄론 가루 만들었어요 원래 치츄론 좀 짜요 그래서 굳이 소금 안 해도 돼요 오케이? 전분 좀 넣어요 전분은 4분의 1 정도? 전분은 4분의 1 정도? 아 씨 미쳤나봐 미쳤나봐 알아요 그냥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비체 드레싱을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완전 스피디 스피디해져요 거의 세비체는 라임잖아 그치? 아 그런가 봐요 오케이 나는 여기 프루에서 제일 좋은 과일이 이거예요 와 Look at that 이것도 좀 스위치에 넣으면 맛있을 거 같아 오아가 좀 넣을게요 네 조금 나는 좀 꿀 좀 넣을게요 허니 무조건 스비체는 고수 그냥 이거 10분 안에 하면 익혀요 과크 몰래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오케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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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양파뿌림이 뭐 조금 좀 멋있어 보이니까 오 예 세모님 와 근데 진짜 비슷해 미쳤어 그래요 It's okay? 셰프님 우리 빨리 그러면 맛 봅시다 오케이